안녕하세요. 오토리아 박기동입니다. 오늘은 쌍용자동차에서 베리뉴 티볼리의 티볼리 에어 재출시 소식을 밝히면서 오늘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갔습니다. 티볼리가 기존 티볼리에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제 베리뉴 티볼리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티볼리 에어가 그동안 없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시 티볼리 에어가 출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티볼리가 사실 출시가 되면서 국내 컴팩트 SUV 시장이 급속도로 정말 팽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티볼리에 티볼리 에어가 추가가 되면서 컴팩트 SUV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컴팩트 SUV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랬는데 이 티볼리 에어가 출시됐을 때도 이미 살펴봤지만 기존의 이 티볼리 에어, 여기까지는 티볼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까지 똑같은 상태에서 뒤에 이 부분, 트렁크 부분만 확장을 한 거예요. 롱 휠 베이스 모델이 아니고 뒤에 트렁크 부분이 확장된 모델이다 보니까 나름 이게 괜찮은 건가? 사실 저도 처음에 티볼리 에어 출시 소식만 듣고는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니야? 트렁크는 너무 뒤만 불룩 튀어나와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막상 출시가 되고 보니까 오히려 티볼리보다 훨씬 더 비례감이 괜찮다. 이거 괜찮은데?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오른 만큼 컴팩트 SUV라는 시장에 있어서 가격은 굉장히 큰 메리트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티볼리 에어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티볼리 에어 출시 정도면 저도 뭐 굳이 아 출시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출시 자료 중에 굉장히 재밌는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게 오늘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이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공간이 1879mm가 나온다는 이 자료를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열 시트를 접으면 키가 180대는 제가 누웠을 때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차박에 와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티볼리 에어의 신형을 출시하면서 쌍용해서 밝힌 거죠. 아, 이게 세상이 바뀐 거야. 처음 티볼리 에어가 출시될 때만 해도 차박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차박 캠핑 이런 게 엄청난 인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야, 티볼리 에어 이거 차박이 진짜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 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차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티볼리 에어가 괜찮은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게 이제 오늘 공개된 티볼리 에어의 사진인데요. 앞모습은 베리뉴 티볼리랑 상당히 비슷하죠. 이게 지금 베리뉴 티볼리니까 여기 앞모습, 여기 안개등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비슷한데 보시면 범퍼 하단에 여기, 이쪽에 스키드 플레이트처럼 생긴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차이는 아무래도 여기 이 부분이죠. 옆모습. 오늘 공개된 사진이 이 앞모습하고 뒷모습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옆모습이 정확하게 옆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얼마나 긴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뒷모습만 보면 뒷모습에서도 이게 이제 티볼리이고 이게 티볼리 에어죠. 근데 리얼 앰프가 이렇게 생겼고 티볼리 에어는 이렇게 안으로 파고드는 이런 형태의 티볼리 에어의 리얼 앰프를 갖고 있어서 이거는 뭐 기존의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의 디자인 공식이랑 거의 비슷하더라. 근데 구형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 기존의 티볼리보다 디자인 완성도가 더 높았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 범퍼 이 부분이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일반 티볼리 보다도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차분하고 균형이 잘 잡힌 디자인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봐왔었고요. 그 구형 티볼리 에어는 이 범퍼 이게 앞부분에 이 아령처럼 생긴 이 부분이 앞모습의 특징이었다면 뒷모습은 사실 좀 밋밋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신형 티볼리 에어는 여기 아령처럼 생긴 부분이 뒷부분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티볼리 에어는 앞모습은 그 아령 모양이 없어졌죠. 그래서 앞모습은 베리뉴 티볼리랑 상당히 많이 닮았는데 오히려 뒷모습이 베리뉴 티볼리랑 다르게 이 아령 스타일이 적용돼서 뒷모습에서 오히려 구형 티볼리 에어의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많이 보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범퍼 아래쪽에 여기 센터에다가 페이크 이렇게 플러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오늘 출시와 함께 사이즈가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미 구형 티볼리하고 티볼리 에어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형 티볼리랑 베리뉴 티볼리랑 휠 베이스가 2600mm랑 똑같고 그 다음에 티볼리하고 티볼리 에어도 휠 베이스가 2600mm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리뉴 티볼리에 티볼리 에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휠 베이스는 2600mm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실내 공간이나 사이즈에서는 큰 차이는 없더라. 근데 오늘 나온 이 사진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진은 이거 뭐야? 실내 공간이 더 커진 거 아니야? 아니요. 커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티볼리 에어도 이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화물 공간의 크기 이 크기에만 집중했지 이 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누웠을 때 이 공간에 그렇게 집중을 안 했던 거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만 이렇게 넓은 공간을 원래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쌍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전계약 가격표도 있고 마이크로 사이트도 이미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티저 영상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가격표가 오늘 사전계약 가격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이 아니고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중형 SUV를 뛰어넘는 720리트의 월등한 트렁크 공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렁크 공간이 현대의 신형 투산이 622mm 신형 투산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신형 투산도 이번에 공간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뒤에 누워서 차박도 할 수 있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2열에서 사무실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 공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투산보다도 이 티볼리에어의 트렁크 공간이 훨씬 더 크더라. 심지어는 중형 S모델 산타페가 634mm 그 다음에 기아의 소렌토가 705mm 인데 소렌토보다도 720리터니까 훨씬 더 큰 화물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티볼리에어가 강조하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사이즈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티볼리에어 이게 구형 티볼리에어인데요. 길이가 4440mm 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길이가 4785라구요. 그러니까 38cm 약 30-40cm 정도가 더 길거든요. 근데도 이게 화물 공간이 어떻게 티볼리에어가 산타페 심지어는 소렌토보다 더 화물 공간이 넓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뭐냐면 이 옆 모습에서 힌트가 있는데 휠 베이스가 2600mm로 사실 여기까지는 컴팩트 SUV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게 차체가 4440mm으로 늘어나면서 만약에 휠 베이스가 늘어나게 되면 2열 공간이 확대가 되면서 사실 길이 대비 화물 공간이 그렇게 많이 커지지는 않게 되거든요. 휠 베이스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뒷부분을 키우다 보니까 2열 공간이 더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화물 공간에 그대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길이가 중형 SUV에 비해서는 준중형 SUV에 비해서도 길이는 짧지만 이 화물 공간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더라 라는 게 이제 티볼리에 의해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2열 시트를 접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트렁크 끝까지가 1879mm 제가 누우면 79mm가 더 남는 거죠.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그러면 이걸 접으면서 1열 시트를 앞으로 바짝 밀어 붙여서 이 공간이 나온 게 아닌가 라고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2열 시트잖아요. 2열 시트하고 1열 시트 등받이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열 시트를 앞으로 바짝 민 게 아니고 1열 시트를 일반적인 위치에다 두고 2열 시트를 접기만 했을 뿐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쪽 끝까지가 1879mm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도 티볼리에어가 공간이 정말 좋았다라는 거를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저는 티볼리에어 시승하면서도 이 부분은 그렇게 사실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아무래도 관심 자체가 차박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폴딩을 하게 되면 화물공간은 1440리트로 엄청나게 넓은 그런 화물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가격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표인데요. 블레이즈 콕피쉬 라고 해서 10.25인치 계기판 그리고 9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딥 컨트롤 기능 그리고 인포콘 상용차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 인포콘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베리뉴 티볼 같은 사양이고요. 이런 컬러들이 적용되어 있고 가격표가 오늘 공개가 됐는데 보시면 이게 가솔린 1.5 터보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젤하고 사륜구동은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더 더해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티볼리에어의 가격이 A1 A3 두 가지로만 공개가 됐는데 기본이 1890에서 1920 사이에서 결정이 되더라. 그리고 고급형인 A3는 2170에서 2200 정도에서 결정이 되더라. 베리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V1 V3 V5 까지 있었는데 티볼리에어는 A1 A3 까지만 있죠. 그러니까 V5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 A5급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가격표는 티볼리랑 사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티볼리의 V3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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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을 살짝 비교를 해보면 V3가 이제 2089만원인데 요거는 2170만원에서 2200만원이면 한 100만원 정도 100만원에서 많아봐야 한 150만원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티볼리하고 티볼리에어의 가격 차이는 약 100에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렇게 되면 티볼리에어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SUV 시장에서는 적어도 공간면에서는 경쟁할 모델이 없습니다. 현대의 코나나 기아 셀토스도 이 정도의 공간은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이나 산타페 보다도 공간면에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진짜 공간에서는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어쨌거나 티볼리에어가 가격이 기본 티볼리보다는 살짝 높으니까 그러면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 되느냐 사실 살짝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경쟁 모델들 중에서는 기아 셀토스가 경쟁력이 가장 높으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 1.6 터보죠. 그래서 프레스티지 트렌디 기본 1970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가 2290인 거 감안해보면 티볼리에어랑 셀토스랑 가격이 그래도 티볼리에어가 조금 더 싸지 않나 물론 사양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1.5랑 1.6이랑 출력 차이도 약간 나긴 합니다만 이게 티볼리가 아니고 티볼리에어가 셀토스랑 가격대가 약간 비슷하게 결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 경쟁력도 사실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티볼리에어는 그동안 사실 공간이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그 공간이 이제는 차박이나 캠핑이 강조가 되면서 강력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서 가격대도 오히려 경쟁 모델들 기본형에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괜찮은 모델로 지금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티볼리에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중앙차선 유지 그러니까 차로 유지 보조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양면에서도 경쟁 모델 대비 사실 크게 많이 뒤처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티볼리에어도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지금 이 공간을 극대화해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공개한 사진은 이런 사진도 있어요. 차박 컨셉으로 이미 여기는 완전히 다 갖춰놨네. 이쪽에 책장까지 다 만드는 이거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이게 4인이 타시는 게 아니고 2인이 타신다고 하면 물론 이렇게 해서 주행하면 이거 난리 나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2열을 어느 정도는 꾸며놓고 다니신다고 하면 차박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인 가족 경우에는 티볼리에어는 진짜 괜찮은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좀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전계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전계약 동안에 계약하시면 혜택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다가 또 특별히 고가의 그런 패키지도 추첨을 해서 몇 분들에게는 또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티볼리에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계약 기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기왕이면.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재출시된 티볼리에어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그동안 티볼리에어가 공간으로서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알았지만 차박과 캠핑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와 차박에 정말 특화된 그런 모델이다라는 부분을 새삼스럽게 오늘 확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가격대도 티볼리에어인데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하면 뭐 경쟁 모델이랑 가격이 비슷한데 티볼리 아니고 티볼리에어야 공간 자체가 독보적인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간이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컴팩트 SUV의 상품성 또 패키징 또는 디자인 뭐 이런 부분이 좋아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티볼리에어까지 굳이 안 가셔도 되겠지만 사실 SUV를 구입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또 차박에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티볼리에어가 거의 준중형 혹은 중형급의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확인을 하면서 티볼리에어가 상당히 괜찮네요. 물론 이제 준중형이나 중형 SUV를 구입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굳이 뭐 이거 살펴보실 필요가 없겠죠. 상품성 면에서는 그 차들이 홀등이 더 낫겠지만 그렇지만 이 차는 컴팩트 SUV니까 가격이 굉장히 베리트 있는 가격에서 차 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모델 그렇게 보시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팩트 SUV 중에서 고민하시고 계시고 공간이 조금만 더 넓으면 나도 SUV를 갖고 싶은데 중형으로 가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서 컴팩트 SUV지만 공간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티볼리어 재출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황이 변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군요. 티볼리어가 정말 집중 조명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네요. 재밌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